청자들과 좀 많은 분들이 아 그만할게요. 너무 티 같아 보이니까 또 미연 씨는 어떤 일화가 있었나요? 저요? 네 저는 뭐 딱히 없지 않아요? 그런 게 저 없었더라고요? 그런 거 해요! 언니,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아 예뻐요! 야! 이거 하나 해요! 이거 하나 해요! 예뻐서 하세요! 아 그런 거 같아! 하잖아! 맞네! 하드라고! 아 저는 근데 그걸로 녹음이 자지우지 되지 않아 항상! 맞아요! 에브리데이 예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왜 물어?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? 이거 팩트인데 팩트는 기분 좋지 않다 네 팩트! 조금 더 네 조금 더 들어와 주세요 네 소연 씨가 멤버분들의 성향을 굉장히 잘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아이들 하면 포인트 안무가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있나요? 가장 저희가 포인트로 밀고 있는 춤은 일단은 짱구춤 짱구춤?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서 쪼그러면 네네 한 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네 한번 보여줄게요 완전 쉬워요 완전 쉬워요 궁금한 사람 이거에 맞춰 해볼까요? 따라할 사람 셋 넷 Hit the clock show 너무 느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? 근데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웠어요 느려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? 또 있어요 저희가 홍홍홍춤도 있는데요 홍홍홍춤 이렇게 그 클랙션을 이렇게 빵빵빵빵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혼 혼 혼 혼 혼 혼 혼 이렇게 하는 춤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? 네네 해볼까요? 5,6,7,8 헌헌헌헌헌헌헌 이겁니다 따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ek